어떻게 되는 건가요? 건네들이 이거 받아볼 수가 없어요 어린애들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내가 사면 뭔가 이상할 거 같은데 근데 그거 알아요. 우리 블랙드레스 때도 받았어요 근데 이거 1년전이었어 네! 받았어요 네! 그때는 이렇게 인싸님이 아니었어요 아니 진정한 인싸입니다 근데 그때 귀 못 움직이냐 움직였었어 내가 이러고 다니는 거 있어 내가 보여줄게 이러고 다니는 거 차라리 이거 얼마나 귀여웠는데 뭐라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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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맛있어? 바나나? 또 바나나 받았어요? 바나나 우유도 받았고 승현이는 영원히 바나나 받았고 이것도 받았고 좋겠다 자 내가 먹겠습니다 좋겠다 아 먹을래? 왕? 여왕? 여왕의 기운 야 멋있게 해 멋있게 해 민아 멋있게 해 지니비리 빠질게 해 왜? 기가 빨리 기가 빨리 피곤해 여왕의 기운 예 공부